여기네 짐투할까요?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? 이거 그냥 점프하면 체력 달려나? 말 듣기도 전에 바로 그냥 아 이거 유리 안 깨고 다 한 명 한 명씩 왔으면 소리 안 냈는데 소리 나는 스파이더맨이다! 미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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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미친.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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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일로 아 깨알갔네 씨.. 아 리얼.. 아 리얼 뭔가 했네 나 지금 이거 이 방 안에 바로 있거든? 이 방 안에 바로 있거든? 응응응 어 발각됐다 여기 있다 카메라 재글 카메라 재글 제가 했어 x3 오케이 갱크려 스파이더맨스럽게 형이 좀 이번매 캐리 좀 해봐 사람 아니게 어어 어어 어 잠깐만 아이고 아 대기 타고 있어 이 새기 발 쪄고 있다 발 쪄고 있다 한 놈 발 쪄고 있어 발 쪄고 있어 오케오케오케 야 비켜봐 여기 벽을 뚫어버릴게 내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로스트님 비켜요 로스트님 비켜요 스파이더맨의 괴력 한번 보여줘 봐 안에 안에 두 명 안에 두 명 어 두.. 미안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우보다 약하네 그러니까 마블에서 없는거야 영화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이거 한 명 누워봐 누우면 보일거야 누우면 발 어 내가 가면서 누울게 어 그냥 거기서 쏴버려 그냥 아무것도 아 형 시체때문에 안 보... 아 형!!! 형은 죽어서도 진짜... 이거 이거 문을 뚫어버리... 어 싸 싸 싸 마블라 도망가 마블라 뺴 뒤로 빼 마블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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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핳 뭐하는지 지금 뚫리는거 아냐? 웃겨 일단 해봐x2 해봐! 어 나이스 개다! 그렇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쪽 들어가자마자 아니 로스님은 그렇게 들어갔어 아 형 나와 내가 잡았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래서...